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오늘은 요즘과 같이 봄과 여름 사이에 입기 좋은 귀염 포착한 아이템들을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귀염 포착한 니트부터 요즘 딕시크가 또 유행이잖아요? 딕시크 느낌을 가득 담아본 클래식한 코디까지 이번에도 좋은 기회로 플레이스 스튜디오와 함께 준비하게 됐는데요.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해주셨어요. 이번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룩을 골라 댓글로 남겨주세요. 총 3분을 추첨해서 봄과 어울리는 아이템을 선물로 보내주신다고 해요. 여러분들의 봄 쇼핑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제가 영상에서 착용한 제품들은 모두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플레이스 스튜디오와 함께한 봄 룩북들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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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の実験体にならない 視聴率も足りないと思う あなたは眠りに落ちてゆきたい 衛星で飛んでしまった猫 50人が50人 腰掛ける椅子をたくさん集め 寝ているのは1人か2人 順番に待ち時間を利用する 犬はベランダで 目立とうとして水をこぼす 誰かが笑って 明後日のカレンダー 間違え探しの旅に出る 電球機から 電気予報を 順番に 打掃して占って 部屋から出るのは1人私 公共手段迷いなく 掛かり付けの医者にお願いすることもある 1月末に答え出したら 新しいテストしたいから助かるね 地球のレイビングから 別れする 一緒に 流し込め デスペトロ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